국가대표에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 11.250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오륜중학교의 박설희 선수입니다. 박설희 선수는 중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신체 조건이 참 훌륭합니다. 네, 지금 중학교 선수 중에서 신장이 가장 큰 선수고요. 좋은 신체 조건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 경력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약간 짧아요. 대회 경험이 좀 덥기 때문에 대회 때 약간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대회 이 종목은 아주 잘했습니다. 네, 표정도 됐고요. 네, 회전과 메스터리 요소를 연결하는 만도 잘했습니다. 박설희 선수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음악의 음절음절을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서 동작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표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신체에서 음악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박설희 선수의 포프 경기 함께하셨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라고 하기에는 열림이 느껴지는데요. 네, 요즘 부척 기량 향상을 많이 보이는 선수인데요. 종합 경기에서 약간 실수가 있어서 종목 배로서 아쉬움을 떨쳐내듯이 연기를 잘했습니다. 네, 11.25%